고기도 맛있어. 어디? 가만찜이랑 고기도 좋죠? 같이 할래? 뭐야? 헐.. 진짜? 이건 다른 거 아니에요? 가위 노이루 너 너무 찌들어 보이지 않아 얘들아 오늘 맞지? 아.. 이게 집 나오면은 사진 생활하다 보니까 힘들게 힘드네. 우와! 개걸이 생겼어! 개걸이 생겼어! 개걸이 생겼어요! 와 레전드인데? 잠깐만 사진 좀 찍자. 저는 생일이에요. 어? 몇 번째 생일이야? 생일 동생 생일이요. 너 여기 앉아봐. 저요? 생일 파티 한 거야 그래서? 생일 갖고 싶은 선물 뭐야? 저요? 안 돼요? 왜지? 한 천명이 지금 다 보고 있어요. 정말 가져오세요. 생일 선물이라면? 네 정말요? 까짓 것 까짓 것. 정말요? 잡을게요. 예뻐. 그럼 나 뭐 하면 돼? 야! 아하하하 잠깐만.. 아 왜 그래 아예.. 생일 너무 축하해 진짜. 재밌게 놀아 얘들아. 아 사진 사진 찍자. 어 안녕 얘들아 잘 가요. 부서는 언제까지 있어요? 내일. 내일까지요? 희인호 접수한 2일차. 아하하하 출석 찍을게요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잘 가 얘들아 안녕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 안녕 안녕. 카톡이 수진이한테 왔는데 얘가 술 먹고 있다는데 여기 한번 들려볼까 여러분들?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. 아 진짜 수진이. 여보세요? 너 어디야? 화면 어디? 인사 얼굴이나 보러 갈게. 어 혼자. 아 잠깐만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2,900명이랑 같이 가는데. 어 끊었다. 끊었다. 어 안녕 세진아. 친구분들은 얼굴 안 찍고 있어서 네? 할래요? 네 그래. 인사만 해주세요 인사만. 인사만. 이른바 하기 뭐한데? 실물도 이쁜데. 책발 X 된다 맞지? 그래 나 때문에 더 편하겠다. 괜찮나? 내가 뭔가 민폐가 된 느낌인데 애들아 맞지? 아 너무 재밌어? 너에게 놀고 있다가 연락해. 알았지? 아 너무 재밌어. 아 너무 재밌어. 아 너무 재밌어. 어디 맛있어? 방송했지? 어디 갔어? 화면. 어딘 맛집 탐방 다녔어? 어디 갔는데? 다 말해줄게. 다리집, 문토스트, 본감 일면? 거기도 맛있어. 다리집이랑 고기도 좋잖아. 같이 갈래? 뭐야? 헐. 진짜? 아니 아니 가이드 해주면 되잖아. 턱턱. 저 다른 거 아니야? 안 쓰면 되게 그거 같은 거 같아. 섹시한 역효수. 먹고? 오! 전체적인 여자 교수님. 섹시한 역효수님. 아 그래 내 천인이라고 말해줘. 애기가 뭐예요? 제 생긴 고등학생. 난 좀 잘나. 뺏어는 왜 잘 나와? 내가 잘나와? 야 진짜 잘나와. 무슨 거냐. 아 근데 얘가 핍이 맞지? 가까이 찍으면 찍을 수 잘 나와. 진짜 되게 잘나와. 잘 어울렸어.. 너 제일 닮은 연예인 누구만이 데려왔어? 솔직하게 진짜 최근 연예인 최근 연예인 없어 성민이 말고 최근 연예인 7위 7위 연주문 걸로 가자 왜 이렇게 틀샷으로 가냐 97년도다 그러잖아 지금 연예인들이 전부 다 어리고 내가 27살 돼가지고 오빠한테 넘어왔던 게 사람이 나는 오빠가 엄청 싸가지 없을 줄 알았거든 너무 유명하고 너무 그런 사람이잖아 근데 그때 정시에 갑자기 왔어 막 자기들 그렇게 막 이렇게 친하고 있는데 나 진짜 되게 찐찐하게 이렇게 하는데 여기 와서 너 아무도 모르잖아? 내가 챙겨줄게 나 그렇게 돕고 왔어 나 이따가 탈고? 그러고 갔어 혼자 안 돕고 왔어 그때 자리가 되게 소규모 자리였는데 이게 모이나 보니깐 유명한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였어 말씀 봤지? 맞다 뭐 아프리카면 아프리카 유튜브 유튜브 인터넷 다 모였는데 얘만 일반인인 거야 다 너무 좋고 너무 좋네 아니 너무 자들 친하니까 막 자기들 되게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나는 아무도 모르잖아 아무것도 모르고 혼자 했었던 거지 근데 얘가 난 대단해 보이던 거 그거였어 그 자리에 일반인이 절대 깰 수 없는 자리거든 왜냐면은 다 지 잘난 맛에 사는 애들이야 출판에서 진짜로 맞지? 인정? 근데 그 자리에 얘가 계속 분위기에 녹아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동 챙겨줄게 하고 봤는데 그게 너무 큰 거 왔어 유라야 너마저 심혁 오빠를 놀아 먹니 유라야 오빠 안주 하나만 주도 안 돼 그 오빠 뭐 먹지? 아 저 말고 아 이거 뭐? 아 어묵 말고 이거? 아니 말고 콜라 아 저 말고 콜라 아 331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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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건 안심 아이쿠 아이쿠 아니 내가 이거 달라고 했지 오빠 안심 저도 이뻐 오늘 2년으로 신나게 잰숨 찍다 나도 자랑소리도 올르고 사줄게 칠해지자 나 자주 출연시켜 줄 거야 이거 어? 새미샵 아 진짜? 진짜 이렇게 시간이 일찍까지 올랐다 얘들아 투이야 너무 고맙다 오늘 아무도 그거 너도 위로한 거 진짜 나도 수직 꿀 애들아 너 고마워 오늘 진짜로 우리 쓰리 포옹 하자 너 고맙다 애들한테 오빠 나 오빠로 인해서 BJ로 전화할 은혁이 생겼어 아 진짜로 오빠 진짜 너가 제일 재밌어서 보고해 애들아 가 안녕 조심히 가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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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